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은 현재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시간은 모르고요. 지금 3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 3선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의 운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을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볼 수 있고 특히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은 내가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것은 사람들이 뽑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뽑아줄 때에는 그 사람의 운을 보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 인지도 그리고 당을 보고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의 사주가 올해 운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올해 선거에 당선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실전 사주 분석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딱 선택을 할 때에는 한 절반 정도는 사람보다는 절반 이상이 사람보다는 당을 보고 선택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원순이라는 분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그 당이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불과 이 얼마 남지는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큰 변동이 생겨갖고 그 민주당 바람이 갑자기 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사주가 좋으니까 올해 당선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이분이 유력한 후보고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지만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보니까 올해부터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운의 변화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병신년 16월 임진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는 1956년 3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올해 63살이 됩니다. 그런데 63살이 되는데 지금 이분의 대운수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에서부터 72세까지 무술이라는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무술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정유라는 대운에서 지난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두 번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유라는 대운 자체는 이분에게 비교적 괜찮은 대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유대운에서 서울시장을 하셨고 이제 무술이라는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올해 1년운도 무술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운하고 1년운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무술년, 내년, 기해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3주를 봤을 때 병신년, 십여월, 임진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주만 봤을 때도 모카토금수 오행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4주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야죠. 4주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3주 안에 오행이 다 들어있고요. 이 얘기는 시주가 어떻게 되었든 일단은 오행 자체에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행 간에 충국이 없죠. 그러니까 충국이 없다는 얘기는 1주가 임진일주인데 옆에 술토가 있어서 진술충이 된다든가 옆에 병화가 있어서 병임충이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사명살도 없습니다. 사명살도. 그리고 이분이 월지에 식신상관운을 딱 깔고 있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관성운을 딱 깔고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젊었을 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변호사가 되면서 사회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는 그때는 합격자도 몇 명 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처럼 이렇게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그렇게 힘든 시절에 합격을 하셨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사회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까지 되셨는데요. 지금 이분의 대운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을미대운, 병신대운, 정유대운, 무술대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주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용신과 귀신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그 기본이 뭐냐면 일단 용신과 귀신을 찾잖아요. 그래서 용신운이 들어오면 좋고 귀신운이 들어오면 나쁘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행이 이렇게 균형되게 있잖아요. 이런 사주는 용신, 귀신을 찾아가지고 분석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용신, 귀신의 강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용신운이 들어오면 좋은 운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운이 들어오면 나쁜 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용신운이 들어오면 좋다고 했는데 좋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리고 귀신운이 들어왔을 때 나쁘다 그랬는데 나쁘면 얼마나 나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용신운이 들어왔을 때 딱 좋고 귀신운이 들어왔을 때 진짜 피부를 느낄 정도로 또 나빠지고 뭐 이런 것은 오행이 치중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균형된 사주는 드물고 대부분의 사주가 오행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막 많은 건 많고 없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용신 귀신의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박원순 시장님처럼 그 오행이 균형된 사람들은요. 특별히 용신 귀신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부용신을 따진다든가 뭐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용신을 수기운으로 잡는다. 그러면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아 그 수기운이 들어와도 피부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충국의 관계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분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뭐 야당의 공격도 받고 그러니까 자기 반대파들에게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일려 일종의 이분의 그 정치인이라는 그 인지도 높은 정치인으로서 갖는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지 그걸 갖다가 뭐 운이 안 좋으니까 뭐 공격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 아드님이 이제 신체검사를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운이 나쁘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지금 운의 흐름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무슨 삼형살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한쪽으로 운이 아주 치우쳐져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부터에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우선 올해 이제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무술이라는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무술 대운은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토기운이 관성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주의 운의 흐름을 볼 때 관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비경겁제가 아주 강할 경우에는 이 관성운이 들어올 때 이것이 용신운으로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균형이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오행들이 모든 오행이 균형되어 있고 여기에서 지금 수기운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아래로 지금 관성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치는 관성운이 위아래로 들어오면서 지지가 어때요? 지지가 진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이분의 인생 중에 63세서부터 72세까지의 운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운이 어때요? 올해 운이. 올해 운이 또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대 운하고 1년 운이 한꺼번에 치고 있죠. 한꺼번에 일지가 충을 당하고 있으면서 관성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진토가 배우자 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올해에는 진술충, 내년에는 진의 원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하고 훈년에 배우자 관계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공인의 입장에서 배우자 관계라는 게 여자랑 이혼한다, 보통 사람들처럼 여자랑 사이가 나빠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미투운동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 궁이라는 게 꼭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자혼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운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떨어지겠느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래 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이 인기가 있다든가 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충분히 당선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안 좋은 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분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이 되든 말든 앞으로 그 자신의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자기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분의 무슨 정치 인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굴곡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건강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50 이후의 중년에 청간이든 지지든 이렇게 충을 받을 때 이럴 때에는 건강 체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요. 이 63세 무술 대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보다는 이후에 운이 좀 꺾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63세 무술 대원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년까지 말년 이 73세 기회 대원 같은 경우는 또 원진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운이 많이 꺾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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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